이렇게 직모종은 이게 다리고 빛난로 봤을 때 이게 다리라고 치면 이렇게 90도 각도로 털을 세운 상태에서 자르면 털들이 다 가윗밥이 난 것처럼 돼버려요 그러니까 약간 45도로 털을 들은 다음에 자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데 털들도 약간 아래쪽으로 이렇게 약간 빗으면서 가윗 끝은 털 방향을 정확하게 지키도록 하고 잘라주는 역할, 다듬어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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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